안녕하세요 그럼 이만 오늘 와 찾고 스프라이즈 아 이건 뭐예요? 이게 저 식용달팽이에요 식용달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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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예요? 꼬대기 단단해지라고 칼슘 보충하기 칼슘 보충하기 오 먹는다 이 아들이 소리도네요 소리도네요 지나봐 조용해 조용해 소리 금방 빽 부면네 엄마는 이걸 보여줘야 돼 저 식용달팽 그거 부화시켜갖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새끼네요 네 뭐 어떤 게 알이냐면 요것이 아니에요 비비탄 같잖아요 뭐 이게 부화장이 빨리 가자 이 아들하고 사막다람쥐 펜더마우스 이 아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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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계도 그렇고 이 계도 그렇고 다 유지견 인간은 사람을 배신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등치고 그러는데 걔는 안 그러잖아 걔는 내가 버렸으면 버렸지 먼저 배신하는 것 거기에 매력이 빠진 거지 지금 무슨 소리가 생각나는 생각이 안 나 좀 더 마이 빈이 빈이다 빈이 빨리 엉지 이거 진짜 어렵다 새끼 난데 쟤가 지금 봉투지 어 이렇게 좋아하니까 개를 심삭하게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벌레가 어떻게 어떻게 자라는가 그게 궁금해서 꼬부지가 이거 나온다는 거예요 꼬부지가 이거 맞네 이렇게 이제 등글이 뒤집어가지고 걸어가요 다 저렇게 걸어가려고 지금 다 피잖아요 그냥 군베이인가봐 나만 생각하고 살았지 이걸 알았어? 몰랐지? 안녕하세요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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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뱀요 다뱀 오메 오메 이쁘다 오 아니 뱀도 좋고 드마뱀도 좋고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좋은데 헬로퍼니아 킹스데이스크 킹스데이스크 네 알겠습니다 새끼 본 지고 이제 어머 이제 내가 또 연락 없고 이제 키워가지고 이런 상황 ach thumb 쟤 많이 이해encing 찐 ями 시 땜 익чив 감사합니다.